다음 경기는 슈퍼라이트급 국내 랭킹전이고요 4라운드 경기입니다 홈코너에 복싱사관학교 소속 소찬석 선수 2전 2패의 전쟁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17세입니다 소년 챔피언 소찬석 홈코너에 소찬석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프로필전 안타 주먹 잘 내면 안해 선수 기본적으로 돼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랩트북 날려봅니다 아나 선수 또 적중시킵니다 피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소찬석 선수도 계속 소찬석 선수도 그렇지만 아나 선수 오늘 데뷔전인데 반에 기본기가 상당히 잘 돼 있네요 랩트북 적중시켰습니다 랩트북 랩트북 적중시켰습니다 랩트북 적중시켰습니다 계속 주먹주먹고 받으면서 어 지금 다리 힘 불렸거든요 기회를 또 만들어가는 아나 선수 라이트북 적중시킵니다 계속 유효타 내주고 있는 소찬석 선수 랩트 라이트북 적중시킵니다 아 아나 선수는 또 기회 잡고 있어요 코너에 몰린 소찬석 선수 랩트북은 라이트북까지 랩트북도 적중시킵니다 바디까지 연결시킵니다 어 랩트북 또 걸렸어요 어 라이트 적중시켰습니다 바디 연결시키는 아나 선수 바디로 응수해봅니다 소찬석 선수 어 랩트북 또 걸렸어요 어 계속 유효타 내주고 있네 어 랩트북은 라이트 연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나 선수 네 아나 선수 한 장점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 아나 선수 진짜 어 맥더블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